안녕하세요 로드란다 입니다 요즘에 전기자전거가 굉장히 핫합니다 직구로 전기자전거 사신분들이 좀 많아요 저렴하고 고성능인 제품을 찾다 보니까 중국 전기자전거를 찾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직구 제품 이야기입니다 전기자전거 배터리팩을 하나 보내봤는데요 사실은 셀 배치단위가 궁금해서 까게 된건데 네 안녕하세요 로드란다 입니다 오늘 중국산 배터리 한번 까볼게요 48부터 입니다 한번 구조도 좀 파악하고 싶고요 어떻게 조립이 됐는지 진짜로 4셀이 들어갔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안 들어가거든요 희한하게 들어가는데 조립방식이 궁금해서 까봐야겠습니다 자 분해를 해볼까요 48부터 10.5 암페 라고 써있습니다 3셀 전자형 니퍼가 있으면 좋아요 분해라고 했었잖아 까는거지만 배터리팩은 절여행지 방법이 되어있습니다 레란제 작업이 되어있네 기본적으로 4로 4배 4배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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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배 6배 7배 5배 아...내가 만든 방식이랑 같구나 아...내가 만든 방식이랑 같구나 2,000mAh? 굉장히 되게 작네 직렬이 이렇게 타고 가서 쭉 타고 가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직렬 조합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조립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연결된 거 사슬 맞네요 좀 오래됐던 방치된 배터리라 셀 검사까지 하겠습니다 됐고요 이 부분을 뜯어내야 되는데 보시면 BMS가 있죠? 작은 BMS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뽑아내기는 그렇고 밸런스 단자를 뽑아낼게요 자 보시면 이 단자 있잖아요 단자를 이렇게 밀어서 뽑아냅니다 본딩은 안 되어있는데 잘 안 빠져올래 됐습니다 됐습니다 단자 제거가 됐어요 셀 밸런스 전압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괜히 멀쩡한 배터리를 뜯어보기만 하네요 근데 용량이 너무 작다 2000mAh 하면은 4셀이니까 하나 둘 저 용량이 뻥이네? 아까 10.8mAh이었나요? 10Ah라고 됐었는데 이거 하나 둘 셋 4개씩이잖아요 4개 직렬이니까 248mAh 8Ah인데? 사기꾼들 진짜 이러지 맙시다 제발 중국님들 물건은 정직하게 팔아야죠 일단 셀이 죽었나 안죽었나? 하나하나 검사하나 해볼게요 3.779 아 이게 너무 까다로워 점성인게 다시 할게요 3.79 이게 너무 구멍이 작아서 핀이 안들어가 위쪽부터 들어야겠다 전압 체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AC로 바뀌었어 교류 미쳐 3.73 3.8 3.78 3.79 3.79 3.74 3.7 3.76 3.539 조금 밸런스가 좋지는 않네요 한 번씩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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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9 한 셀이 조금 약간 밸런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완충 해주면 다시 돌아와요 이정도 전압이면 좀 많이 해 놔야 됩니다 완충을 자 배터리 검사는 끝났구요 다시 제 bms 를 끼워 줄게요 책에 보시면 또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원치 시켜줍니다 이 부분은 다 블럭 처리 잘 해 줬네 절연 처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구나 저라면은 여기에 절연지 있잖아요 절연지 한장을 붙였어요 접착식은 아니라 이게 두 장이 되어있으니까 벗겨지가 화제가 나진 않는데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배터리 체크 해 봤구요 248이나 8A짜리 8A에요 10A 아니에요 네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정말로 정말 배터리를 속에서 넣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 직구 전기자전거를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안 했던 거고요 어차피 국내 법규에 맞춰서 사봤자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제한속도까지 걸려 있었잖아요 거기다 뭐 파스 고정해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좀 파스 올리방식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저가용도는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뭐 합법적으로 전기자전거 전용도를 통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터리 속을 까서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제법은 알기 어렵습니다 까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안해서 수리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직구에서 구매한 것들은 다 본인 책임입니다 판매자가 책임지지 않아요 그거 속여도 구매자 책임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걸 사니까 구매대행만 해주는 것 뿐이에요 구매대행이라고 써 있죠 일부 보장을 해준다고 하는데 배터리 용량 체크하고 배터리 가사제 뭐 중요하고 요즘 배터리 셀 좋다고 국산 셀은 지금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 직구 전기 자전거 사지 마세요 국내 인증받은 전기 자전거를 사십시오 중국 직구 전기 자전거 사시면 배터리 속여도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고하자 배터리 차가워 아시아 그치 그치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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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아플리스도 일어날 수 없죠. 뭐지, wizardry? 이게 뭐지? 뭐지? 아플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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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플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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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고객들도 으깨없어. 브랜드뉴... 아, crap, it's on fire. Didn't you learn last time? Re-learned that not all bikes are created equal. Go out and buy a proper e-bike. Talk to an expert who knows their stuff. They tell you that these bikes are the future, and that these things rip. Plus, mine changed my life. I even sold my car, man. You're in. You'll take it. They say, oh, I don't work here. I just love these things. So, do you want to hang out? That was odd, but you buy it anyways. And this time your e-bike doesn't explode in flames. You feel incredible, like you could ride forever. Not this time, you filthy urban mountain. Go farther, faster. You're almost home, but you're not ready to go home. You just figured out what this thing can do. Start noticing things you've never seen before, like that nice house. And that guy mowing the lawn in his underwear? This is great, but your family's missing out. Guess it's time to build more picnic tables. Chuck them in a box. Tape them up. Come on. Stubbing tape. There we go. Nailed it. Buy another e-bike. And family time gets a whole lot better. But wait, there's more. You just received your biggest order ever. Every day you battle to run errands. Aw, yes, baby. It's time for a bike ride. Leaving the house is no longer a chore. It's an experience. There's nothing that can hold you back anymore. This is you going full carpe diem. The next morning you receive a call with bad news. Your biggest order of the year fell through. Sometimes life deals you a bad hand. But you just gotta get back on the horse and make lemonade. Or, I don't know. Metaphors are hard when you're sad. Go for a ride to clear your head. Come across a path you've never seen before. Take a moment to reset. And realise that this is just a bump in the road on your journey. You just gotta keep moving forward, mate. But first, take care of that family of yours.